우리 오늘 또 브로킨 GPS 애청자분들 위해 또 서프라이즈로 AMG NEW MEMBER를 한 명 더 최초로 공개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예상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AMG 뭐 약간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 이제 계약도 했고 이제 진짜 이제 AMG 멤버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오늘 최초로 이렇게 브로킨 GPS에서 공개합니다 어 펀치넬로 입니다 펀치넬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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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넬로 어 이 그림 어디서 본거 같은데 둘이 바밍타이거 아냐 오메가 사피언이라 소금 아냐 지금 바밍타이거 인다 하우스 펀치넬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스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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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쇼미드머니 우승자죠 쇼미드머니 에이 트 우승자고 여기 이제 싸인히어 우승자도 있고 싸인히어 대 쇼미드머니 에이 트 두 두 분 다 우승자에요 아 그러네 하하하하하하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어 아 저요 네 일단 뭔가 실감이 아직도 안 나고 우승한거 예 좀 아직 왜냐면 그 아직 상금 못 받아서 그런거 아냐 아 그런것도 있는거 같고 좀 되게 배워가는게 많은거였어가지고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기분이 좋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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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